Q. 갤럭시만의 쉬운 IoT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갤럭시 S21에서는 스마트 띵스 플랫폼과 다양한 삼성 앱을 연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S21에서 소비자는 별다른 사용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여러 삼성 앱에서 바로 IoT 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의 곳곳에서 활용하는 손쉽고 편리한 IoT 경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 클락 앱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상 알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데요. 기상 시간 설정 시 이곳에서 바로 기상에 도움이 되고 편리함을 더해줄 수 있는 스마트 띵스 기기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위해 잠시 기상 시간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상 시간을 설정한 후 화면 하단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일어나기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본 화면 상단에서 한 번의 설정으로 기기 사용 준비가 끝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각 기기의 기본 동작값을 미리 제공하므로 화면을 나와 알람을 저장하면 기상 알람이 울릴 때 조명과 TV가 켜지고 옆에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 동작뿐 아니라 방금 보셨던 설정 페이지에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명의 경우 전원 켜기 기능뿐 아니라 밝기, 색온도, 색상까지도 변경할 수 있어 개인별로 최적화된 기상 환경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TV, 블라인드의 경우에도 음량, 매직 스크린 동작, 올림 정도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는 경우 이 모든 기기들이 동시에 동작할 수도 있지만 핸드폰 알람을 해지할 때의 동작을 선호하는 사용자를 위해 화면 상단에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해지될 때 기기들이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더입니다. 일반적으로 웨더 앱에서는 기온, 날씨 상태, 외부 미세먼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갤럭시 21에서는 외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질이라는 메뉴를 통해 집안의 미세먼지까지도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방의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원격으로 집안의 공기청정기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뷰는 스마트폰의 컨텐츠를 미러링하여 TV에서 보는 기능입니다. 주변 환경이 밝은 경우 TV 화면에 반사된 빛 때문에 시청에 방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S21에서는 스마트뷰 실행 시 주변 조명, 블라인드를 한 번의 터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TV 시청에 적합한 환경에서 더욱 편하게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삼성 앱에서 스마트팅스에 연결된 기기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IoT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갤럭시 S21은 스마트홈을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곳곳에서 스마트팅스와 연결된 IoT 기기를 한층 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